이스바 2022년까지 5년 연속 세계 베스트 레스토랑 1등으로 뽑혔대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비난다. 77만 원 정도. You know what I deserve. Dessert.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Love the life. Only love the life. Ah, 여러분 어떡해요. Dessert himself just gave us a present. I'm so happy to receive this. No way. No way. This is so pretty. Candle holder with the candle. I'm super bitter right now that I didn't get one. A lot of sweet mayonnaise sauce was added on the top. Let's go. Good. Good. I used to add a lot of思惡 to you. This sauce is so delicious. I think this is too delicious. When I eat soup, I tend to cook it. I guess the sauce is like a flavor. 한 번에 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드디어 메인 엔트리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요리는 쥐치랑 대왕조개 위에 감자와 미역을 얹어서 크리미한 소스로 마무리한 요리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크람을 먹지 않아요 저는 크람을 싫어해요 다른 레스토랑에 있는 크람을 싫어해요 이 크람의 맛은 진짜 미쳤어요 지금부터는 크람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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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메뉴에 없는 스페셜 메뉴를 셰프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어요 완두컵 한 알 한 알 톡톡 깨지는 게 다 느껴져요 담백한 맛 진짜 신선한 맛 Taste the green 잘 구워진 블루 랍스터 위에 랍스터 내장 소스가 뿌려져 나왔어요 랍스터 살 탄력 때문에 안 잘리는 거 보세요 식감이 정말 미쳤어요 탱글탱글 끝에서 이런 키가 어린 시간인 워싱턴 이 첫 번째는 진실한 식사에 아티초크 스프에 트러플 그리고 파마산 치즈까지 거기에 브리오슈와 트러플 버터 브리오슈에 트러플 버터를 듬뿍 발라서 스프에 찍어 먹으면 입에서 완전 녹아내려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10시 9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레스토랑에 7시 15분부터 왔으니까 한 대략 2시간 45분 정도 밥을 먹었다는 건데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여기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고 그거 아세요? 저희 아직 5개의 코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쓰리스타 미술생이 맞거나 싶은 게 한 메뉴가 나와도 여분을 또 갖다줘요 플레이트를 하나를 먹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이제 채워주십니다 3인분 같은 1인분을 지금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진짜 배가 너무 불러요 이 얼리촉스프은 정말 맛있는데 다음을 위해서 제가 좀 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요리였어요 뿔닭과 느타리버섯 요리였는데 느타리버섯 중 하나는 뿔닭에 간으로 채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너무 배불러서 방금 이 맛있는 기니파우를 웨이트리스 분께 테이크아웨이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피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현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서 두번째 메뉴는 양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입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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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솔직히 이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리가미 비추스 요구르트 레몬그라스 진젤 그리고 카롯 스튜 이거 꼭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디저트야 디저트? 드디어 대망의 디저트 타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메뉴는 자몽 카르파치오의 알로에베라 그리고 오이 셔바트까지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의 씹는 맛에 브레이프루트의 상콤함에 쇼컴버의 리프레싱함까지 합쳐져서 진짜 건강한 디저트 맛인데 너무 맛있다 여태까지 먹은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제가 쇼컴버 스멀 해배라 해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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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초콜릿 타르트 초콜릿 무스 초콜릿 콜라 초콜릿 소스 약간 sea salt 너무 맛있어 여러분, 나 배부르다는 말 얼그레인 샤베츠 페퍼 커스타드 surprise! I'm dreaming! 3, 2, 1 아! 첫 번째, chef,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정말 최고의 말인지는 제가 한 제lat에 한마음을 오프지만 어떤 말인지 받나는? 뭐 하나님이 되었지가 됐다 그들의 생활이 되는 것 같아 너의 생활에 도착할 수 있을까? 네,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vet다! 여자친구가 처음에 inspiring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의에서 Elbette 4닌 experience 누가 이렇게 싶을까 누구나, 그러니까, 적중한 시간 시간을 기다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 Russian의 전통의 몸이 distractible.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독을 위해서요, 누구나 이틀에서의 본인의 떡볶이 감독이. 오직! 각각의 모든 음식을 apoy할 수 있고, Switzerland입니다. 프랑스는 매우 행복했을 때 우리가 발적인 음식을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요렇게 더 많은 value. society products and we have very different no-how because the natural is Jenniferiv we have a ocean wealth river we have vine we we hav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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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cityalog and France is a small country and we have very many differences in on us on the small country everything is a very easy to have if you go to the market in France in a small town or big town and all the equals 매우 더러wall 소 conversations 한국의 매우· Lifes supuesto 너의 son 알ạn 이는 사랑